7호 태풍란과 8호 태풍도라 8호 태풍도라와 같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전향이 일어나면서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하는 소멸단계로 갔으면 좋았겠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8월 15일 새벽에 7호 태풍란은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 모두 7호 태풍간이 오늘 새벽 일본기이반도 남단 와카야마현 남쪽 해안선을 통해 상륙한 후 오사카를 관통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카테고리 2등급으로 재진입하였으며 어제 8월 14일 저녁 시간대 항공편부터 간사이 국제공항과 주부 국제공항의 항공편 결항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번 7호 태풍란이 일본 단사이 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듯이 2018년 9월 4일 낮 12시에도 일본 단사이 지역의 21호 태풍 제비가 상륙하여 일본 간사이 지역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8년 라니냐 시기에 일본 단사이 지역에 상륙하여 오사카에 큰 피해를 준 21호 태풍 제비는 1993년 9월 13호 태풍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으며 태풍의 상륙시간과 만조시간이 겹치면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컸으며 2023년 7호 태풍 만역시 초승달을 하루 앞두고서 발생을 하면서 지진과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라니냐 시기에 21호 태풍 제비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강한 비바람의 상가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철도는 운행을 보류하였고 유명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펜도 태풍 소식의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는 5만 3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7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교토부와 효고연 등 일부 지역에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자동차 업체와 백화점 등도 하루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도카이 지방에는 최고 500mm, 시코쿠 지방에는 300mm의 폭우가 내리며 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600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2023년으로 되돌아와서 2018년 21호 태풍 제비와 똑같이 일본 오사카를 관통하는 7호 태풍란으로 인하여 오사카와 주변의 막대한 강풍 및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 주변 지역에 계시는 한국인분들은 반드시 일본 기상청의 태풍 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오사카를 관통한 태풍 제비의 가공할 위력에 선착장에 모여있던 차들이 바람에 밀려 부딪히면서 차량 100여 대가 불타기도 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 7호 태풍란이 오사카를 관통하게 되면서 오사카가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한국인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1호 태풍 제비가 간사이 지역에 상륙하며 오사카를 관통하게 되면서 정박되어 있던 유조선이 바람에 휩쓸려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에 충돌했었으나 다행히 해당 선박에 승선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1명이 경상을 입었고 50여 명이 공항에 고립된 적이 있으므로 한국 여행객군들은 이번 7호 태풍 간의 기입안도 상륙으로 공항에 고립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오사카를 관통하던 태풍과 동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카이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신치토세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8월 12일과 13일에도 일본 호카이도 소야 지방 북부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